자자잔 자 오셨군 건어 하시나? 난 붕은 잘 못쓰겠는데 빰 바라밤 자 드디어 올것이 왔소 헌터랭크 투 퀘스터 시작해 오지 않겠남 얘랑은 좀 안좋은 추억이 많았었는데 오늘 화풀이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화풀보카네요 음 어디 보자 화풀보카 재미나게 잡을 수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시나 헌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었어 뭐가 좋다고 생각해? 쓰레그로 그냥 해야지 쓰레 에이 좋다 그냥 미친척하고 길드 쓰레 어떤가 음 괜찮네 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난 아마 타이밍을 못잡아서 그거 완전 똥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딜은 딜대로 못넣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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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파는 영 좋지 못한 작전 같아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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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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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다시 헷갈리는데 슬래시엑스 수기 스킬을 좀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검귀 어 검귀 모드랑 이거는 뭐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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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도랑스 프랑스 프랑스 슬래시 트랜스 슬래시가 그 원투 콤보 맞죠 에네루 뭐지 이거 어떻게 읽지? 에네루기 뭐시기 뭐시기 트랜스 슬래시가 맞는 것 같아 에너지 차지가 뭔 스킬이지? 기억이 안 나네 저지간 간만에 쓰레기다 여호호호 에너지 차지가 뭐야? 에너지 차지는 게이지가 차는 스킬이오 그런가 트랜스 슬래시 플러스 검귀 모드 네네네 요거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대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요 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한번 볼까요 밥을 연마술 입고 케이옷술 입고 수레일의 무효 뭐가 좋겠송 연마술 먹을게요 연마술 자 네 검귀하고 트랜스 슬래시 그거 피니시 마무리 공격이 정말 멋있거든 뽀다구를 한번 느껴봐야 되겠는데 그게 진리 중에 진리래 난 그렇게 배웠어 하이볼까 헌터님 럭두아재예요 이거 한글판 언제 나와요 나도 몰라요 모르겠어 언제 나오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단다 나는 4월달 같아 3월달 내지 4월달 어 좀만 더 기다려봐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딱 하고 나올 런지도 몰라 자 아직은 발사 민서바님 오빠다님 반갑습니다 예주파파님 반가반가요 너무나도 반가우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소 으 얘 잡다가 지난번에 기기가 망가져가지고 일주일 쉬었잖아 으흐흐흐흐흐흐 스으으으 보내줄겠구만 어 이 자식이었어 딱 응? 어? 내가 두개 챙겼지? 응 사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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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안 보여 이거구나 아 눈에 뭐 꼈어 또 무기가 무슨 쓰레기인가요 기본 슬래식즈 기본 강화를 열심히 시킨 그런 기본 쓰레기 되겠습니다 배로나 슬래식 Zeus 배로나 쓰레 잘 머릿속 어디있을거 같애 짠 자 재미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구나 노? 어? 허허허허 놀랍서 헌터님 뭐 저렇게 빠르게 탄데? 오.. 빠르구만 나는 저.. 뭐가지?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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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원 투 으허허허 박살 제가 낚시할게요 흐허허허허허 둘다 낚시 어 좋아 좋아 배 테기 배 테기 어 그렇지 오오오오 Pode 몹시 좋아 좋은 시작이야 마음이 통해. 자 이제 쓸쓸 쁙 mar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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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릿 때리짚고 바로 찌르고 찔러 막 두들겨 패는거다 저거 발사할거같애 아니네 어 저 말 되게 안듣네 어? 게이지가 별로 없네 빨리 쏴야되는데 실패 아 게이지 관리 못했어 한탄 갔다 자식 네 콤보가 끊겼어요 무지 아깝네요 진짜 다시 와야되네 오 무슨현상이지? 갑자기 녀석이 펑 하고 터졌다 그 현상 자 두번째 낚시였어요 동봉이 한번 쓸까? 에헤헤 사리 어어 사리 하지만 동봉이가 나를 불렀어 예 올리고 돌린다 우와 벌써? 다리 조는 속도 봐 기가 막히군 네 야 빠른데요 연계가 상당히 좋았었나봐 아니 하프로 이렇게 빨리 털려버릴 줄이야 배대기 가져와 와 여기 약점 아닌가? 너 하하하하 노이스 파트너 좋은 스피드였다 괜찮네요 정말 음 모가지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난 요 파란색 배떼기가 약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점이 아닌가봐 피튀김을 부하하니 뭔가 아닌거 같았어 음 속도가 정말 까리하네 어 좋아 이 상태로 가면 오늘 삼성까지 찍을 수 있을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칼판님 안내 들어가세요 땅콩님 해모스님 시비님 배부쿵님 그리고 코너림 모짜님 반갑습니다 자 음 음 입에 얼고 있으면 안에 방울이 보여요 어디 아 잘라버렸어 어 그 목전 찢어발겼다거 네네네 없애버렸어요 되게 빨리 깨져 그거 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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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주 좋은 스타트 모르겠스 글쎄 오늘 간판 몬스터 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량상으로는 모르겠네 일단 삼성 까지는 뚫어볼게요 삼성 내지 사하성 쪽에 간판이 있겠지 그럼 나도 이제 다른 방어구를 낄 수 있게 되는거에요 일단은 대형 몬스터만 골라서 착착착 해보도록 하겠어 이번에는 저 뭐냐 콩벌레 한 번 사와봅시다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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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겠니 콩벌레 차지엑스 아 차지엑스 아 또또또또또 차지엑스가 또 아 아니야 이번에는 저자식은 좀 아무래도 딴딴해 보이지 외견상 걸렌 가져와 노노노노 걸렌스가 나를 불렀다 에어 걸렌스 말이지 흠 이거 그리고 퇴산 용격포 쓰지 말고 거리 좁히는거 그 뭐죠? 점프 점프 그 거리 아타는 순간에 좁히는 그 기술이 뭐가 있지? 음 그 있잖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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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으흠 왜 이렇게 리마리오 같습니까 목소리가 자 그래? 아 이거 아닌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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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 대시 아 거참 겁나 거참하네 야 리마리오 그 언제쩍 그렇단 말이지 음 음 음 자 호로로 난 이거 봐야돼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여섯번째가 폭격수리랜다 여섯번째가 이거네요 흠 흠 흠흠흠 거기서 X를 또 안 눌러도 돼요 드론님 처음에만 X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나 땅거벅은 건가?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약간의... 차질이 좀 있었네 포획캐스트야 포획캐스트 이건 머시단가? 이뻐 이 쓰레기는 도대체 뭔 쓰레기입니까? 오... 신기방기야구만 걷고 싶다 좌보인다 호라니님, 매생인님, 로크님, 구름 걷는 기분님, 미니님 반갑습니다 반가우니 시작 키린 쓰레기죠 저거? 좀 많이 하셨네 마을 퀘스트로 만든 거 괜찮네 근데 저거 예리도만 태평양이고 그래도 괜찮겠다 느끼하다겅? 이럴 수가 않아 그런 소리 방송하면서 처음 들어 느끼하다니 느끼해? 신기해라 두눈 얍 뚜 뚜라 찍어! 마스터! 이거죠 자 관리 한번 잘 해볼게요 이 자식들이 뭐야 얘 어딨어 음...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디? 이거 여기부터는 완전 미개척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번도 안해봤어 정보를 모른다 10번 같애 냄새 맡아봐 4번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4번 아니면은 4번 4번 전체 화면은 안되나요? 아 사리 사리 까먹었습니다 제가 퀘스트 진행할때는 요렇게 큰 화면으로 하는데 만약에 안되있으면 제가 까먹은것이오니 바로바로 찔러주세요 가시고 찍고 풀버스터 철컹 한번 더 마스터 마스터 자 지금 바로 용격포 시간이야 뚜시야 미안하오 자 지금 빨간색 게이지 유지시키는데 성공하였어 극딜타이밍당 아 아주 좋았어 야하하 기가 막히구만 호우 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호우 Majors 아하 잘했어 아 이 겁나 꽂은거 같아 이거 어 아잇 아잇 이렇게 되려면 안 되는데? 벌써 부파가 됐구나 공중에서 누구한테 맞았다 범인은 누군가 맞출꺼야 펴 버스트 겁나 어려 이거 이 스킬은 버리는 스킬로 할까요 맞추기가 무지무지 어렵단다 저건 뭐래? 이거 이쁜거 있는데 소재의 소중한 줄 모르시는 그리여 그럴 수 있지 두부 비탱구 쎄옹 똥자루가 틀려서 퐁! 버스트! 아 쫄랑쫄랑 뭐 맞추고 싶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어 나 지금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폭격지게 게이지가 하니까 너무 귀찮다 폭격지게 게이지가 하니까 폭격지게 게이지가 하니까 분렭 Neo 모피해서 잘해서 피앙 줄 알았는데 아깝다 랜스 죽었나요 살았나요 위 لي 아주 멋있게 گ 비켜내가려 합니다 하하핳이 아깝다 나 과일됐어 노딜이 됐다 아 똥이다 똥 확연하게 이게 범인은 정말 좋아 범인은 아주 죽여주는데 한 10번 때리면 한 대 맞을까 말까 멋있긴 되게 멋있네요 진짜 아 이게 3레벨짜리로 올리면 이제 단차까지 된다 정말 솔깃하네요 기동성이 아주 떵이라는 걸렌스를 이런식으로 또 살려줬으니까 써먹어야되나 이걸 어 뭐야 뭐지? 자식아 아아아아 정말 잘 굴러 아우 이건 미스죠 미스 잘못썼어 닌텐도는 와이파이로 멀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말이죠 으음 정말 금방이네 어 빠르다 우리 바로 집어넣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여기서 자더라구요 풀바스터 자빠 적고 이게 최선의 딜인가 모르겠스 자 통상 통상 어 아 맞다 포헤캐스터 이 자식이 너무 잘 져가지고 죽여버렸네 포헤캐스터였죠 때리다보니까 되게 재밌는거야 아흐 내 딜에 내가 취해버렸어요 미안하군 미안하오 아무도 눈치 못했어 오마이갓 그 랜스를 좀 어 저리 좀 집어넣을게요 너무 손맛이 좋아 안되겠어 너무 손맛이 좋다 손맛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네 랜스로 한번 해볼까 좋아 쌍검으로 해보자구요 싫어 랜스가 갑자기 또 땡기네 랜스로 해볼게요 저는 음흠 길드 랜스 다 좋겠지 음흠흠흠 랜스 스킬도 사실 잘 몰라 짜잔 가드 레이지 저거는 버리고 이거 음흠흠 가라라자라 세트로 포획만 해서 소재 모으는 중인데 효율이 괜찮을까요 음 가라라 세트는 정말이지 완벽하지 완벽해 수시라 후회하지 않을걸 고급 기마개 뻥에 네 고급 기마개의 뻥에 제대로 취해버릴지도 몰라요 저 같은 뭐야 저처럼 기마개가 없으면은 아 못해먹겠다 싶을 정도로 넣어보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이렇게 대박 반응 아직 장 흐흐흐흐 가자아 가자고! 렌스로 아주 쥐똥만큼씩 찔끗찔끗 그렇게 찔러가지고 실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예쁘게 잡아내자 아이 헌터 여기지 여기 아 맞다 함정도 안 챙기고 왔어 미야몰루 자 렌스로 찔러보는건 처음인데요 어느정도의 효율이 나올지 무척이나 궁금하단요 젤릿! 젤릿 젤릿! 아 좋은데? 아 잠깐만 좋은거 같애 어 좋은거 같은데? 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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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각성님 반갑습니다 엥! 아잇! 카운터를 쳐야지 흥! 헉! 쭉! 짜자잔! 흠! 좋다! 찔르고! 얘는 몸 전체가 약점인가? 어 찔르고! 찔릿! 찔릿! 요 질릿 암 겁나 맘에 이것도 공격이네 렌스는 정말이죠 완벽해졌어요 너무 기가맡이지롱 찬스! 좋네요 내가 이게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스그리... 아 스크류 머시기 알았쓰 랜스가 관짝에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졌죠 어 맞은거야? 이거 처음 맞춰봐 어딜 갈라고 어딜 갈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잠깐만요 어딜 도망가 빠셔 잠깐만 포획이었죠 포획이에요 포획 이거 또 죽여버릴 뻔했네 이거 손맛이 왜 이렇게 좋은거야 도대체 그러면 손맛 음 이게 스크류 머시기였지 스크류 슬라스 토 모르겠다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나 포획 짠 깔끔합니다 오 야야야야 헌터님들 이 콩벌레 잡을때는 렌스 애용하시라 진짜 좋네요 만족스러워 아주 아주 만족스럽단다 пsp가 아니라 아 잠깐만 이거 제목을 바꿔야되겠다 사람들 많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닌텐도로 앞으로 돌릴께요 쨎 어때? 똘똘하지? 좋은 처세야 닌텐도 3DS 게임이 되겠습니다 추천 멘트를 하세요 그럴까? 알았으 심심한 헌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어디보자 뭐 잡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 퀘스트는 아닌 것 같죠? 아 도스 어? 이 뭐야 걔네 포스 애송이 같아 딴 거 딴 거 가라라 자라라 오케이 가라라 한 번 달려봅시다 나는 역량가 있는 퀘스트만 할거야 헌터의 감이다 가라라 뭘로 잡고 싶니? 쌍검이요 짠이 티가렉스 잡아요 티가렉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하위 헌터여서 티가렉스 구경을 못하네요 아니 한 마리 잡을까? 나도 갑자기 티가가 보고 싶어졌거든 아이베엑스씨 티가 한 마리 잡아보는 거 어떻소? 지금 잡을 수 있어 사실 지금 잡을 수 있어 사실 아닐 수도 있고 격투대회로 한 번 해볼까요? 있네 짠 음... 격투대회로 한 번 하는 거 어때? 아... 너무 저버냐 어? 실리적인 퀘스트만 하다 보니까 으아... 너무 빠른 거 같아 격투대회 같은 거 하면서 간간히 천천히 해보지 않겠네 나이베엑스씨 어이앤 아이씨 어잇 투스크린 또 해야되네 쓰읍 격투대회 간만히네요 음... 티가렉스... 어허 뭐랄까 자 태도 어디 보자 뭐 뭐가 좋겠어? 하하하하 멋있네 이거 쌍금? 으흠... 난... 태도 전 태도할게요 됐지? 태도 괜찮네요 궁 좋다고요? 아 싫어 어? 궁은의 송이 같아 몸을 비비작거리면서 잡아내도록 하겠소 아이! 이거 아니지 우와! 파란색 예리도다 태오 잡으면 안되나? 태오는 저 구경도 못해 아직까지 간만이다! 트그아!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부시도야? 아... 길드네 길드 짜리타운 터로! 이거 회심률이 왜이러냐? 대회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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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잉 크우... 아... 아파... 어... 히시... 헉... 만세! 만세다 만세! 쌍검 캐리를 받아야되겠어 소극! 소극! 찌르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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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악! 대회전 대기! 좋았어 풀타다 풀타 음 무조개피가 있네 무조개피 어때? 오 잘썼다잉 이거 한번 굴러서 피해보지 아하하하하 치! 예! 어 패기가 넘쳤다 어 으잇씨 쪼라서 여기까지 도망쳤어 미안합니다 살짝 꼬였네요 어렵다 무조개피 누르는게 좀 어렵다? 무조개피는 찾는데 써먹기가 어렵네 날쳐라 매우쳐라 어어어 이거 앵화기인참인줄 알았어 카운터였네 앗짜리 난 전 트롤짓그러 트롤했는데? 아아 호요할때 써야되는데 제길 야 쌍금 되게 좋다 좋아보인다 이분은 왜이렇게 못하나요? 그럴수도있지 헤헤헤헤 해도 애송이래서그래 음..그럴구말고 음.. 헤도 초짜래서그래 돌리고 촥! 대회전 백이 빨간색 맘에 든다 따란다 오우 호호호호호호호호 괜찮네 정말 오우 시에 글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모넌이 나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난 처음 듣는 얘길쎄? 고마워 나아 하하하 수고많으셨소 어마무시한 속도라고 생각하네 음.. 아 약간 되게 아깝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칭 우르르르 어 나는 내년에 따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얘기만 시청자분들이 해주셔서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유명해요? 몰랐어 진짜로 두루미에 다 있어요 진짜 처음 듣는데 S랭크다 헌터님 야 하나만 더 해보자 재밌네 하디슈 버프 걸리셨네 그러니까 어쩐지 사람이 많다 했어 운영자님 정말로 현명한 선택 고맙습니다 모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생각해 모너를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사랑하는 헌터 여러분 격투는 혼자 하면 거의 S랭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대 조정을 잘 해놨구나 이번에는 하디슈 표시가 어디에 뜨나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격투 한 번만 더 합시다 아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이 한 번만 체크 재미난 거 하나 추천해주세요 난 딱히 할 거 없거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예 예 그래 나왔던 거 말고 이건 어때 방울룡이요 디노 잡아요 락이야 잡아요 아 재밌는 거 너무 많다 디노? 그래 한 번밖에 안 잡아봤지만 한 번 해볼까 디노를 한 번 해볼게 그러면 아 오늘 랭크 올려야 되는데 이거 격투대에 빠져버릴 것 같네 디노로 가자고 나는 해머로 정하겠어 해머 가져와 수속 해머네 괜찮다 어? 해머로 해도 되나 이거? 아이 느낌이 또 이상한데 해머로 하는 건 좋아 근데 부시도 스타일이 아니면은 나 얘한테 썰려버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얘 한 마리밖에 안 잡아서 많이 밑바술 밑바술 좀 깔자 발릴 것 같아 선택 끝 오오? 드릴레모구만 아하하하하하하하 오오 드릴레모에요 짝 이거 부시도 아니다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 라고 난 망했어 이 자식을 어떻게 잡지 어 저런 기술 처음 봐 뭐냐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떼내립니다 아 잘했어 사냥스타일이 격투대회 그 로딩창에서 안나오나요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격투대회 자체 못해서 이걸 한번도 맞은적 없었는데 어 두번 홀로 갈뻔해서 무적 회피가 있다 아 이걸 이용해서 피하면 되네요 좋은데 기모우시고 짜악 해냈다 완벽하게 해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승리가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있어 머리가 좋아 형 어 거기서 자빠질게 보람 아 머리가 저기서 잡살이 나버렸어 머리통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하아 가볍게 오오오오오 오오오 좋다 좋다 이거도 온라인 게임 처럼 사람 어느정도 있나요? 어우 이게 제일하트에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게 제일 하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온지 지금 2주밖에 안된 뉴게임이어서 사람 되게 많아요 쟝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동네에선 아직 안나와서 해석하지만 손가락만 빨고 있구요 머리작사 요호호호 오 은근히 할만한데? 은근히 아 뭐해 나 에잇 잘못 때렸다 좋다 헌터 마비구나 머리통 좋아 아 이게 쿵쿵쿵 3번이라니 에잇 여기서 이렇게 있음다면 여기서 이렇게 쫙 짠 아 나름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봤던다 여기 아 어렵네 자리잡기 찬 찬 예 흐흐흐흐흐흐 어렵네 진짜 찌가 어 피할 수가 없어 아 아 야 이거 제때제때 안 때려 오 어 얍얍얍 숙이가 안찼었어 뭐 피하지 뭐 저건 마리통 cruelty 좋았다! 크... 저 멀맞네.. 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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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으으으우!!! 흐흐흐흐 아! 스피닝! 맥! 아! 잘했어 뭐 되게 많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아 염통이 쫄깃하구나 아 스트라이커 겁나 꺼지네 아! 따가 없어져 따가 없어지다니요 아! 꼬짐의 절정이야 아! 야아 아! 피했다 쿵쿵쿵이 말이 돼? 쿵쿵따지 야아 잘했다 안턴님 부파다 부파 오! 마비다 마비 좋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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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세번째만 좋아 잘 때렸지 네 네 그래픽 관련으로 해서 이것저것 많아지는 말아주세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제호 좀 부탁 에헤이 기모시거 아 이 자식은 확연하기 어렵다 머리통!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디노는 해모로 잡기 정말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무적 회피가 정말 좋아 부시도 이상으로 좋은데요? 와... 와... 첫 트라이에 S랭크를 등극하는 데 성공하였어 BJ님은 머넌 잘하시는 편인가요? 음... 어떻게 보이세요?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한 번씩 그냥 쭉 도를까? 괜찮은데... 어... 한 번씩 쭉 돕시다 괜찮다... 격대 되게 땡기네... 응응... 어느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 술의 실력 인정한다고? 와... 여기서 이렇게 개차반처럼 나를 버려버리네... 하하하 넘어다 앙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어... 나... 쪼끔 한가닥 하는 헌터야 한가닥 그래 나도 양심있으니까 한가닥이라고만 말할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닌텐도 머넌 이거 말고 다른것도 있나요? 닌텐도 머넌 이제 몬스터헌터 포랑 몬스터헌터 4G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몬스터헌터 크로스 이렇게 세가지 뿐이에요 아.. 트라이도 있다 트라이 어... 트라이 까지 해서 네 기 4가지가 있습니다 닌텐도 문어는 4가지가 있으니까